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가 이번에 삼성전자 위기가 가셔야 되니까 국회의 반도체 관련 법을 이번에 아마 개정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주 52시간 제도를 조금 풀어달라. 미국도 그런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 것에 완전히 제약이 없도록 하니까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주 52시간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인재들이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하면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죠? 미국 대학에 비해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뭘 이렇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주 52시간 전에 묶어가지고 연구개발 하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나는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20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 연구직에서 손을 놓고 쉬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젊은 날에는 죽도록 일을 했고 그게 훈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반도체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엔지니어에 대해 주 52시간 일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격한 이 여러분들 첨단 산업 쪽에서 이길 수 있느냐 나는 천만입니다.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연구개발은 두 가지에 비례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양적으로 몇 시간을 투입하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얼마나 생산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사명감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사명감도 대충 있고 투입하는 일 시간은 적고 업무 생산성은 낮고 그러면 당연히 지죠.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할 수 있겠으면 못 할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연구개발 안 했을 테니까 그 경험이 없을 겁니다. 윤 대통령 고시할 때는 죽으라 공부하셨을 겁니다. 고시 공부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연구개발은 답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변호사 출신을 해서 국회의원들 다 무슨 공부를 합니까? 답이 있는 공부를 한 겁니다. 답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분야에서 뭡니까? 주 52시간 매여가지고 칼퇴근하면서 여러분들 회사가 유지된다? 천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위로해주고 힐링하고 그게 이러면 되시니까 저는 위로고 힐링고 그런 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죽이고. 이 정도 이래가지고 못 이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할게요.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스탑 앤 고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뇌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뇌라는 것이 그냥 단순 노동은 스탑 앤 고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직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8시간 하고 다음 날 출근하면 8시간 한 것만큼 여러분들 다시 뇌를 부팅하는데 컴퓨터처럼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 칼대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첨단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대한민국의 지도청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험 안 해봤으니까. 경험 안 해봤으면 좀 겸손하면 되는데 겸손 또 안 하니까.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가 천부가 뭡니까? 반도체 업계에서 r&d 인력 근로시간 규제 풀어달라. 주 52시간 됩니다. 52시간 일을 한다는 것은 칼퇴근 한다는 것은 연구직이 스탑 앤 고우를 하니까 내가 했죠. 고우 스탑 고우 스탑 고우 스탑 고우 스탑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20대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여러분들 뭐죠? 뭘 읽고 쓰고 이런 것을 안 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40년을 일관되게 뭡니까? 연구개발을 해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뇌를 어떻게 돌라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 청통하게 아는 겁니다. 고시 공부한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그래서 진대전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들 문정건대 성명서 내고 뭐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제도하면 그냥 바로 골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자기 파괴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파괴적인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그 토대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토대도 여러분들 파괴를 못해 가지고 안달복달한 나라니까 정말 내가 봐도 징글징글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만큼 토대 지금 삼성전자나 지금 sk하이닉스나 이런 회사 정도 토대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토대 투자로 따지게 되면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종잣돈을 종잣돈을 마련하고 나면 그게 불지 않습니까? 종잣돈을 만들기가 힘든 겁니다. 나라도 이 정도 여러분들 뭐죠? 기반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죽도록 일하지 않습니까? 실리콘벨이나 아니면 투자은행이나 이런데 때로는 과로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밤도 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열 많이 해도 엔비디아 여러분들 직장 떠나는율이 다른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지 않습니까? 보상 넉넉하게 해 주고 죽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있습니까? 참 여기 보시면 더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밤을 새워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핵심 연구원에 한해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나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어 근로글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죠. 반도체 개발하는 사람이 내보다 뭡니까? 일을 이렇게 작게 해가 뭘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발열 문제도 못 잡는 겁니다. 수요일도 못 잡고 종잣돈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투자할 때 종잣돈만 마련되면 그게 굴러가는 것은 또 기술이 있어야겠지만 지나치게 리스크만 앉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신 체리해야 되는 거죠. 공자활 명자활 하고 있으면 나중에 손가락 빕니다. 그냥 사람들은 지금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삼성전자 위기를 심각하게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짜로 얘기했던 치즈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법룡 반도체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국에 다 먹힐 겁니다. 본래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룡 제품들이 레드오신화 되면서 법룡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새 영역으로 개척 안 하면 그러면 그냥 치즈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참 딱한 일인 겁니다. 업계 사람들이 아웃성을 치는 겁니다. 국회의원 만나 가지고 반도체 업계만 여러분들 좀 풀어달라고 얘기 되시면 그리고 이제 보상에 대해서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누가 일을 하겠냐 이런 건 기업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여기 보시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지식과 시간의 결과물이고 연구개발에 몰두한 1분 1초가 누적돼서 글로벌 경쟁사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 최적화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모두 머리를 맞대야 될 때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뭡니까 투입되는 인풋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보도 여러분 이런 바보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 연구개발뿐만 아니고 모든 종류의 지식산업은 얼마나 시간을 투입하느냐 얼마나 이런 밀도 있게 투입하느냐 생산성이죠.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투입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 세 가지가 여러분들 있어야 그래야 해답이 없는 세계에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시공부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냥 세금 거두고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익숙하니까 이제 세금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거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주 52시간 참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그렇게 제도를 가지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주 손쉽게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뭐 범종 디렘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범종 디렘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